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에서 사랑부의 자매가 글씨를 또박또박 이렇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문을 저에게 직접 보내주었어요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제 기도 편지인데요 우리 사랑부에 있는 자매예요 릴레이, 조닝, 변경을 위한 기도 본인도 이제 기도에 동참을 하는데 주님의 제작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로이드 성전에서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로이드 성전 제한이 풀려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배보는 시간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다시 시간을 원래 제 자리로 되돌려주세요 사랑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장소가 옮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못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찬양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찬양제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작교회 로이드 성전 제한이 풀려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찬양제까지 모든 것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한 겁니다 또 바비큐 파티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좀 줄여서 했지만요 제가 읽으면서 왜 감동이 됐냐면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었지만 이 글 가운데 그 본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웠어요 정말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가 또 입술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간절함을 보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중요한 4월달, 5월달입니다 우리 존잉변경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내가 있는 자리 또 우리 특별새벽 기도자라든지 릴레이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마음, 두 마음 기도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부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은 그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은 이제 로마서 앞에 부분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11장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 동족에게 주실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11장을 소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구원의 불씨예요 소망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 복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아마 영원토록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 눈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그 눈을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둘 것인가 원주민 선교가 참 어렵다 그래요 세상을 볼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시겠어요? 11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메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보면 자기 민족을 봐요 자기의 과거를 봅니다 나도 누구냐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잖아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거기에 같이 내가 동조를 했는데 동참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Why me?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Why me?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Why not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Why not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구원시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우리 민족도 우리 동족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Amen Why not 우리의 이웃이에요? Why not 이스라엘? Why not 우리 가족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울은 느낀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장애였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사랑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소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은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자기 동족을 보니까 아마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벤쿠버 땅에도 임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동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하셨나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구약의 스토리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이게 구약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커플이 있어요 아합과 이스벨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주여 그들이 또 나를 죽이려고 날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답변이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야 잘 들어 바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라 7천명을 남겨두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참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소수이지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이라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랩런트 이것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죄가 관영을 해요 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에서든지 어떤 민족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사에서 6장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씨는 작지만 다시 심겨지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는 것 아무리 다 잘려나가고 죽는 것 같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벤쿠버에도 있는 것이고 캐나다 땅에도 있는 것이고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원주민 땅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소수이죠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다수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두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마 한 명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27세 토마스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복음을 두고 성경을 두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옵니다 한국까지 들어와요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승결을 당합니다 그때 성경책을 건네주죠 여러분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펜셀러 성교사님, 언더우드 성교사님 부부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복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때이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남은 자인가 또 남은 척하는 사람인가 진짜 남은 자인가 남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강도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로서리에서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크리찬입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담대하게 왜 그러냐고 나는 크리찬이라고 강도가 언급결에 나도 크리찬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도 크리찬이라고 그 신문의 뉴스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Willis Robbery 경건한 강도가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강도 여러분 남은 자인가요? 아니면 남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 있어요? 아니면 남은 척하는 사람입니까? 남은 척하는 크리찬이 있어요 남은 척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헤어디자이너가 헤어디레서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서리에서 컨비니언서에서 직장에서 레스토랑에서 어디에서든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손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사랑 주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남은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남은 척하지 마시고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깨워주세요 남은 척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남은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자기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세요 6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어느 시대에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이후에는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7절에도 그렇고요 8절을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혼미한 심령과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지금 못 믿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면 감사하게도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구원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시대에 이곳을 바라볼 때 벤쿠버를 사랑하시고 캐나다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 정말 속속 썩이고 그러한 배우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사랑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부모님 마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준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감황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46편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우리 가족을 향하신 또는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세요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쓰임 받기를 주의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